내가 이번에 그 선제 없고 티어 같은 드라마를 좀 찍게 됐거든 상대 배우는 그 요새 요새 제일 잘 나간다는 그 여자 배우인데 이게 남자 배우로 바뀔 수도 있대 그럼 게이물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할까 좀 고민 중이야 왜냐면 그니까 그 게이 게이 배역을 맡는 거지 근데 그 상대 배우는 게이가 아니란 말이야 나도 게이가 아니고 근데 나랑 연기를 하다 보면 그런 감정이 들겠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여태까지 남자들 다 대부분 그랬거든 다 나를 좋아하더라고 내가 뭔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다 겪어보니까 매력이 있대 이렇게 뭐ется